여러분 오늘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루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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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에 2017년에 루미엘 갔었던 영상이 유튜브도 있는데요 그때도 청년부랑 갔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청년부랑 가게 됩니다 이제 명의도 저도 이번 루미엘가 돌아오면서 마지막인데 한번 영상을 오늘 찍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윤유경님 저기요 인사해주세요 유경이 형 오랜만에 다시 출연하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형이 또 이쁘게 펌을 해서 머리 겐지죠 겐지? 여러분 엔조 추천할게요 엔조 기립 거롬에 되게 실력좋으신 바보 계시는데 그분이 해주신 머리에요 이거 45파운드고 오 괜찮네 많은 사람들이 저 자연곱슬인 줄 알더라구요 자연스럽게 하셨군요 네 거슬만 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 여기 두 분은 유캐슬 유캐슬 기회에서 오셨죠? 네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되셨나요? 저는 영인이랑 친해서 영인이 따라서 왜 도망가세요? 저기요 왜 도망가세요? 되게 잘 나와요 여기 세 분은 뭐 하시는거죠? 지금 배고파서 막 때려요 역시 여기 두 분 항상 배고프죠 지금 공복입니다 어디 갔다왔어? 매일 촬영대로 연습하고 매일 촬영대로 연습하고 목소리를 촬영하는 데 쓰시는군요 그렇게 한 번 보기 좋네요 저기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요 나 찍어줘 루미아 처음이시죠? 네 내 첫번째 루미아 루미아가 지금 10주년이거든요 2년에 한 번씩 하는건데 그러면 다섯번 한거죠? 다섯번 했는데 성혁이형은 네번째랍니다 성혁이형 2년전 루미아 영상보면 나왔는데 잠깐 2년전 루미아 영상보면 나왔는데 여기 두 분이랑 저 안나왔는데요 아 너 안나왔어 저 루미아도 안왔고 너도 몰랐는데 아 그때 아직 안나왔었구나 성혁이형이랑 어? 민지하영 이따가 올거야 이따가 이제 이제 다른 친구들은 협력한 팀에 있습니다 야 오늘 이경이 신났어 예쁜 봐 그냥 1년전 3년전 2년전 3년전 3년전 4년전 4년전 5년전 4년전 6년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일단 너무 배고파요 아내가 진짜 예뻐 아내가 아내가 완전 하리포턴 모양이야 너를 닮은 꿈을 안고 길 다섰지 Sometime makes me high Sometime makes me down 너를 닮은 꿈을 안고 달려가지 너는 알잖아 너를 닮은 난 포기를 몰라 나를 알잖아 너를 닮은 난 포기를 몰라 Do you remember I'm a big big dream 너를 닮은 꿈을 안고 길 다섰지 Sometime makes me high Sometime makes me down 너를 닮은 꿈을 안고 달려가지 너는 알잖아 너를 닮은 난 포기를 몰라 나를 알잖아 너를 닮은 난 포기를 몰라 Nothing bigger than my dreams 두 눈을 감으면 보이는 파스테합 색의 cream 희미하던 점선 누가 미리 그렸어 뭐와 하니 우리 아빠인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걸 너무 잘라네 선을 따라가다 보니 보여 나의 예쁜 가족 바다 위에 흩뿌려진 나의 죄들조차도 looking beautiful 주일 둘이 번 돌아보는 감사 한 번 삶을 누리며 Stop living for the weekend 반짝굴을 남겨 깊게 Yeah I got big dreams I got big dreams 문 닫힌 웃기는 예 못하겠지 포기함은 없지 혹시나 멋지 태도해 so good 달릴 때에도 멋진 dreams Do you remember? I had big big dreams 너를 닮은 꿈을 안고 길래서 틀 Sometime makes me high Sometime makes me down 너를 닮은 꿈을 안고 날 여가지 도착하게 olla 마우스 6 6 3 4 5 어떤 일정ăn 빛나 겠후론같이 넘기는 이 멍색 깨로 내 눈엔 열면 어찌 뭐 시스템 대놓고 사울 듯한 때에 더 멋진게 그릴 때부터는 soient 겠후론같은 여기는 네 멍색깨로 내 눈엔 열면 어찌 뭐 시스템 대놓고 사울 듯한 때에 더 멋진게 여러분 저희 지금 다음 걸로 가고 있는데 길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어 끝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저희 이제 좀 각자 움직이다가 이제 어 다른 그룹이랑 합류를 합니다 원래 플랜은 밥을 먹고 이렇게 같이 합류해서 밥을 먹고 하는 건데 저희가 스무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페스티벌 시즌이라서 사람들 너무 많아서 자력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따로 먹고 따로 움직였어요 이제 처음부터 만났던 사람들은 캐티드로 갔는데 못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 본 사람들은 캐티드로 갔고 이제 다른 데를 돌고 그렇지만 이제 다시 이렇게 저기 앞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유겸이 형이 이 마이크에다가 비트박스 해준답니다 진짜 이거 돼? 진짜 이거 돼? 몹시 피곤하네요. 삶이 쉽지 않아요. 저기요, 여기 두 분 밥을 두 시간 반 동안 먹었었다던데 밥 두 시간 반 동안 여기에 찢어져서 먹었거든요? 셋이서 이렇게 셋이서 여기는 누나 누나? 누리는 한 두 시간쯤 벌써 보고 있는데 다시 넘었고 여기는 복배를 갔어요, 셋이서. 그런데 이제 몇 접시를 먹었냐면요. 네네. 메인디쉬 다섯 접시랑 여섯 접시랑 디저트 두 접시랑 아이스크림 다섯 컵 먹었습니다. 누미어 패스워라서 이제 중국 식당을 가서 뷔페를 그냥 먹는다. 좋네요. 일곱 시에 반복기 시작해서 정신 차리고 나니까 아홉시 반이 돼 있더라구요. 캐시들은 봤으니까. 아, 그럼요. 제일 중요한 건 봤으니까. 아, 저 갔다 왔어. 오, 당연히 갔네, 나? 응, 갔다 왔어. 내일, 내일 픽티크로 밤, 둘 다 하면 다 거기로 가자.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예뻤어. 진짜, 근데 그 멜로디 좋았었는데. 어, 근데 뭔가 뭔가 좀 약간 실수 많이 하는 거 같아. 아, 실제로 라이버로 하는 거야. 아, 그래? 형, 오늘 누미어 어땠나요? 어, 굉장히 즐거웠고요. 네네. 한국에 와서 이런 페스티벌을 즐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제일 마음에 들었던 애트랙션이 어느 거죠? 사실 마음에 들었던 게 보다 제대로 본 데가 캐시드럴밖에 없어서 아, 캐시드럴 제대로 보셨군요. 캐시드럴 진짜. 캐시드럴 대박이죠. 진짜, 와... 런닝무드의 현미야. 진짜 해리포터 같던데. 뜬금없어. 유진씨, 어디가 제일 좋았나요, 오늘? 저는 오늘 피아노... 아, 그래요? 네, 칼리지에서 피아노를 라이브로 쳐주고 이렇게 불빛을 비춰두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태연이 형, 어디가 제일 좋았나요, 형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세티 존이요. 네. 라연이 형은 어디가 제일 좋았나요? 저도 피아노를 고르겠습니다. 도웨이는 랩소디가 나올 때 짜릿했습니다. 피아노가 인상적이셨군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늘 탑픽이 캐시절이랑 피아노인 것 같네요. 피아노. 영인이가 피아노를 쳤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치도록 할까. 형, 캐시드럴 어땠어요? 어떠셨습니까? 아쉽네요. 캐시드럴 어땠어요? 오빠, 봤어? 아, 나 봤어. 오빠, 이렇게? 아, 그럼 캐시드럴 어땠어? 왜 이렇게 못 봤어? 이거 봤나? 이... 어... 근데 캐시드럴 보면 거기다 본 거야. 아니야. 피아노, 피아노. 약간 연주자에 따라서 너무 무드가 달라지는데... 재즈한 걸 쳐줘야 되는데... 오빠, 재즈, 하피버스페이 쳐줘야 되는데... 아쉽네요. 여러분, 배틀 오프 센처리가 이제 시작됩니다. 무증이 형이랑 명이... 형이 무서워하고 있네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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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과연... 내가 뽑아서 간다. 오케이. 검색해야지 저쪽이 있네. 뭐해, 형이? 이게 뭐해? 형, 왜 해? 우리 하자는 다른 거 같은데? 형이 처음 MARISON麼 TVs 11 topped. 형이 채로 intermun 나쁜게 만든 거 même. 시작했어? 우리 하 advisors 다른 거 같은데? 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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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갔냐고.